비전공자라 기사 준비하는 데 걱정이 많았는데 필기, 실기 모두 한 번에 합격해서 기쁘네요. 저는 필기는 교재 최신판 사서 시험 3주 전인가?부터 기출 미친듯이 돌렸고, 실기는 여기서 PDF 자료 구입해서 5개년 기출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달달 외웠어요. 실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많았는데, 다행히 2회 시험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 운도 약간 따른 것 같네요. 그냥 유기농업기사는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달달 다 안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